자동차 튜닝 회사 세계적인 자동차 튜닝 회사인 만소리, 맨서리, 카멜나리엔, 니클럴은 MP4-12C 튜닝카를 2012제 네바모터쇼에 출품해 화제다. 공격학적인 특징을 강화하고 링접성과 핸들링을 향상시켜 기존 맨날엔 MP4-12C 모델을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특징이다. 만소리의 맨날엔 MP4-12C 튜닝카는 38 튜닝 터보 엔진을 장착하여 고성능 배기 시스템과 새로운 엔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스포츠웨어 필터를 통해서 7100rpm에서 최고 출력을 기존 608마력에서 670마력까지 62마력이나 향상시켰다. 동시에 최대 토크는 675kgm, 3천목여 6500rpm 범위, 최고속도는 393kmh를 자랑한다. 바디 패키지로는 새로운 초경량 본네트와의 어인테이크라인을 따르는 LED 데이타인 드라이빙 라이트를 개발했고, 천장과 전, 후면의 E-프런, 미러 하우징 프런트 스프리터, 후면 날개 부분 등의 광범위한 탄소 섬유를 사용하여 차량의 무게를 더욱 줄였다. 이 밖에도 고성능 든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동력을 한층 강화했고, 인테리어는 청연 가죽과 탄소 섬유, 새로운 스포츠 스티어링 휠, 알루미늄 배달 등을 적용하였다. 이 밖에도 고성능 든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였다.